응! 지키는 거 맞다 지키는 거면 히어로가 짱이지 잘 안가서 게임판 부리러 가실 분 갑시다 고쪽으로 안와 아니 밖으로 나가서 죽을 뻔했다 참신하게 처음에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짱 박혀있지 일단 여기 못 오게 아니 이 앞에 지레 깔아놓고 가면 되지 응 지레다 저기 중간에다 붙였어 피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 놈 잠수네 공중으로는 못 올라가나? 순간이동으로? 응 무조건 직선이동 아니 어떤 놈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형 옥상 위에 하나 있는데 응 저거 못 때리겠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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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개피야 너 죽었어? 응 죽었어 어 튼튼하구만 역시 저기 해바라기 하나 있고 어어 왜 어시스트지? 잘 가세요 아 저 꼬셨구나 공격 꼬셨구나 여기 빙빙 돌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 여기 빙빙 돌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 네 네 피 없다 아아아 아아아 아이씨 엠비씨한테 맞아 죽었어 빨리 피 줘 휴후 피 줘 어 내가 망보고 있을게 응 저 옆으로 가야지 여기로 안 온다 엠비씨 오씨 엠비씨 뭐 이렇게 세 쟤 원래 좀 데미지 세 응 저쪽 돌아가자 응 돌아가고 있어 얼장미 잡았고 아이 젠장 아 타워 저 mpc 애들 들어왔다 애들 들어왔다 애들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애들 엄청 돌아온다 오렌지 잡았고 초음퍼 왼쪽으로 많이 온다 센터로 들어가야지 난 너네 베이스 간다 저 오렌지 아니라 시트론 귤이래더라 귤이야? 어허 누가 봐도 오렌지 아니야? 자몽 자몽 내지 오렌지인데 응 적 한 마리 울베에 있네 두 마리 두 마리 있어 뭐야 저 새끼들을 진짜 짱하게 보네 야 지붕 위에서 쩐다 살려줘 어허 어허 괜히 살리러 갔다가 안 되겠다 아 아깝다 못 막는건가 그냥 빨리 부활해서 가 야 야 저기 왼쪽 완전 캐추스 캐추스 아우 잡았고 안 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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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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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연신차다 왜 해바라기들이 꼬장을 이렇게 피우시지? 이게 팀이 그대로 한 바퀴 바뀌는 거야? 팀원 그대로 다 바뀌는 거 같지 않냐? 그런 거 같아 유럽이야 이것도 서버? 응 아이씨 흠 이 새끼 보자 재주축 중인거 보자 뭐야 나 어디서 맞아 아이씨 아이씨 닦아보라 한 게이트 부시러 가죠 응 게이트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지금 갑시다 장미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음 오케오케 정면돌파다 게이트 못 부시면 돼 장미 잡았고 장미 타워도 잡았고 타워 위에 또 있다 어떻게 부셨어? 응 부셨어 오케오케 나 샷 게이트 지키자 응 캐추스가 쪼고 있어 장미였다 어 봤다 하하하 위에 위에 캐추스 카모야 그것도 카모를 왜 하니 이렇게 옆으로 붙어버리면 할 게 없는데 야 얘 자꾸 다크플라워 깐다 장미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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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없어 도시는 이렇다 어 겁나 세네 뭐 찾이셹 안 맞은건가? 나? 오케이 오케이 상황 정리됐어 짜증나서 못 오겠다 오는데? 꾸준히 오려고 하는데 음 그래? 꾸준히 영웅까지 털어줘야겠다 장미 계속 오네? 못 깬다 못 깬다 이겼다 안 온다 장미 돌아간다 돌아가네 장미 와봤자지 안되지 뭐야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거야? 촘포가 사라졌다? 살려줄게 땡큐 음 요 웰컴 땡큐 웰컴이다 이새끼야 하이파이 깼다 아야 막았다 막은김이 하나 더 잡고 가고싶다 아 여기 벽이 이렇게 있었네 그냥 오렌지도 꽤 좋네 그냥 오렌지가 딜이 1인가 높을걸? 그치 안나 시스야? 몰라 그냥 저 자체도 쟤도 저 뭐냐 저 점령전 할 때는 오렌지 있으면 되게 좋아 지속화력이 좋으니까 응